잉엠엠 어블럭스 자 오늘은 아주 무서운 웜이라는 공포게임을 해볼건데요 이 안에 구덩이가 있어 건들면 안될 것 같은데 돩댕이가 댕댕이가 댕댕이가 구덩이로 끌려갔어 아무래도 얘들아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댕댕이를 구해줘야 될 것 아니야 아니야 여미 나 잘 생각해 봐 그냥 댕댕이는 저 땅이 좋은 것 같아 자 일단 모든 발전기를 켜서 캠핑장으로 나가는 거 같은데 내가 발전기를 하나 찾았어 나도 발전기 하나 켜고 있어 나도 키던 중 뭐야 그럼 스테기? 왜 그래 여매나 지 지 지렁이가 왜 저기 여매나 안녕 어 왔구나 빨리 발전기를 빨리 발전기를 돌려 아무래도 댕댕이가 땅수에 끌려간 뒤 지렁이가 된 듯 그런 말도 안 된 설정이? 그니까 뭐야 이거 얘가 죽었어 치렁이 너 밟으면 꼼틀한다 치렁 내 몸이 이상해 마지막 하나가 버스 안에 있었어 그래 빨리 풀어봐 버스 안에 들어가는 뭐가 있겠다 치렁 감히 살리다니 너는 못 살아나겠다 치렁 다 켰다 도움을 요청할 휴대폰을 찾으래 휴대폰이 어딨는데 내가 묻히는 곳에 있어 아무래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휴대폰 전화기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있어 날 살려줘 치렁 야 내 몸이 불고 있어 얘들아 나 전화 뗐어 부조연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데 야 미안해 미안하다 너는 그냥 버리고 갈게 얘들아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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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요리야 너 미안하다 거기 살아라 그냥 야 얘들아 얘들아 위에 위에 핵이 있으면 핵이 핵이 왔다 핵이 왔다 야 지렁이 야 지렁이 너는 못 나간다 지렁 탈출 탈출 안 돼 다른 곳에도 핵이 나 있냐 지렁 잠깐만 왜 안 올라가져 야 얘들아 나 사다리를 못 타 얘 캐릭터가 어? 치렁지렁 가고 있다 지렁 조금만 참아라 지렁 어 됐다 진짜 별거 없네 자 이번에는 챕터2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고 나는 개인적으로 요지렁이가 보고싶은데 요지렁이 그러게 꿈뚫꿈뚫할 듯 너가 치렁이 팔맞기 때문이지 어 안녕 여맨아 여맨일 것 같은데 이 지렜들은 캠프장까지 계속 가 우리 보고 지렜라는 거야? 뭐가 됐든 여기에서부터 더 오는가 온게 오오오오오 여맨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맨이가 흑득하 뭐야 어? 지렁이 되는 거야? 뭐 뭐야? 막혔어 나 지렁이 하하하 꿈뚫꿈뚫 아하 지렁이가 팔는데야 펜프하네 꿈뚫꿈뚫 꿈뚫 꼼꼼? 어? 못 까네 이건? 망청한 치렁이 녀석! 지능도 치렁이로 떨어졌나보지? 어? 여멘지렁이는 우리가 어딨는지 모르나본데? 하나 완료? 에헤... 하나 완료! 꼼틀꼼틀꼼틀! 으아! 여멘아! pueda는 꼼틀꼼틀꼼틀꼼틀꼼틀ику 진흙대가 잡히 dispons.. 왕.. 꼼틀이다! 꼼틀꼼틀... 이 쿨어마사! 진흙들을 절대 구할 순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진흙대인 신체 앞에서 어 어차피 구할만 없어서 걘.. 우리 중 가장 영양가가 떨어지는 녀석이지.. 아니 어떻게 간 거야? 저쪽으로? 자릿із어라 이 망청한 지렁이야 자리 써라 잉 지렁이 아 안돼 애들이 탈출하고 있다고? 벌써? 이 왕꿈 틀어 자리 써라 나리 써라 아니 이쪽으로 뭔가 리즌드 같은데 이쪽으로 왜 기어갈 수 없는 거냐고 지렁이는 모두 다 탈출하고 있어? 지렁이 녀석 아무것도 못했군 아 이런 무슨 짓이야 왜 나만 잡았어 이 나쁜 지렁아 챕터 3에는 어몽어스 지렁이가 나오나봐 멍지롱이? 멍롱이? 여보시라고요? 그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데? 저 뭐야? 저게 뭐죠? 뭐야? 그게 뭐죠? 고물 고물댄스? 아니 이게 뭐임 진짜 반은 본래 반은 이건? 이번엔 리아인가? 리아야 거기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좀 착한 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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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가 아무래도 야 지렁이 천지다 어 그러네 여기 지렁이들 천지네 음 지렁 지렁 난 지렁이로 다시 태어났다 지렁이가 되버렸어 미친 인간들 모두 지렁이 세계에 빠지게 됐더니 혹시 아 아 담요 안녕 너도 지렁이가 되자 너도 지렁이로 되자 지렁이로 아니야 너도 지렁이가 돼보는 건 어떨까 아 떨어지는 척 안성네 음 당연하지 어 저 애벌레 애벌레 날아다니까 어 리아야 한 대 고쳤구나 이 녀석의 문제였구만 넌 진짜 안 되겠다 너네 거기 아무것도 없어 지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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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렁이가 나를 마구마구 아 아 가자 내가 고칠게 니가 다른 스텝을 밟아 넌 탈출하지 못해 너네 너네 그냥 저 녀석들은 지렁이 먹이로 주자 그래 그래 왜 도와되지 않으니까 어 어 지렁이가 나를 마구 농락하고 있어 나 원래 야 지렁아 내가 구하놨어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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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안 돼 다음은 너야 하하하하 왜 너야 야 내가 돌려준 이 목숨 반드시 살아나갈게 땡 땡 땡 아 내가 유인할게 내가 유인할게 야 나 전반부터 계속 죽어 암흑 그러면 너 깜지 죽였어 아니? 가만히 안 잇지 지금 가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 가야 아니 미호야 안 돼 얘들아 안 되겠다 이거 가득히 찾아가지고 거기도 가득 고치고 나 그냥 나가자 어 됐다! 하수구를 통과해 탈출하세요? 어? 미안 얘들아 내가 죽은 곳이 하수구 입구야 모르겠다 나 탈출할게 얘들아 아 요르르 배신다 들어와! 나 모르겠다? 들어와! 야 나도 나갔다 수고해라 어? 다른 긴이 있나 보네? 그거엔 아낄 것 같아! 으아아아아악! 미안 댕댕아 분명히 아까도 야 근데 진짜 미안한데 하수구 입구 1층에도 있는데? 아 그래? 여기도 있는데? 야 얘들아 하수구 입구 1층에도 있어 어? 그럼 그냥 미호 버리고 가자 안 되겠다 얘 어? 잠깐만 얘들아? 하수구에요 미호야 미안해 여바디가 내 손을 끌고 아아아악! 탈출완료? 자 하수구로 들어갔는데? 다음 스텝을 앞... 이거 다음 챕터를 안 보일 수가 없겠는걸? 궁금한걸? 이거 챕터 2층까지 있나보네? 맞아 하수구 오! 하수구다! 오! 일단 제일 앞에 있는 애가 죽더라 미호가 뭔가 수상한데? 아니 아니 정 가운데 어? 미호가 약간 좀 나대는데? 입구가 보이는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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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호가 하수구 워터 슬라이드를 탔어 야... 부럽다 착당히 까불지 누락된 보트 부품을 찾는거래 이번엔 여섯개나 찾아야돼 야 나 이번에 총있다 까불지마라 나도 총있다 너 총있다 총 샀어? 까불지마라 너네만 믿을게 아 여기다가 부품 찾아서 꽂는거네 차가... 헉! 이리와! 이리와! 야 이거 150원 좋은데 한발밖에 못싼 고쳤어 야 이거 공격어떡해 야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쏴 이거 어디있고 쏴다 이불아 다고쳤어 자 가자 가자 야 버트 이거 어딨는건데? 찼다고 도망가자 버트 맥 가운데에 있어 맥 가운데 안쓰고 어우이! 이 지렁 어때아!! 이건가? 아닌데? 이건가? 我很은데 이 보트가 아니라 roar 진짜 무서워 약간 좀 ? 이건 뭐야? 블루 녹였다! 오 쥐대 빨려갔어 뭔데 방금? 아 루돌프 타고 도망가는 건가봐 손정등을 찾아서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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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소리 질러주시고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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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콩트리는 꽤나 싱크로운 녀석인 것 같아 야홍! 미호가 여기저기 빨려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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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가 달리가 허어 트로트 지렁이다 다음 여자가 누굴까요? 저거 술 취했는데? 거부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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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껏 지렁이 저 지렁이의 술 먹음 바로 여면이 있네 어디갔디? 뭔가 눈에 숨어있을 것 같은 이익이 뭐지? 아아악! 미호가 말 안 쉬었다면 몰랐을 거야 난 딴 녀석은 필요 없어 어차피 이 녀석은 카메라맨이라 누군가 구하러 올 것같은 여기서 돌리고 있으면 누구가 오겠지 되어가ら 비가가 우린 탈출할거야 네가 대신 죽어, 이 핑크머리야! 너도 대신 죽어!!! 덜리고와 advog 연방 произош어 너도 덜리야! 관전해볼까 너 그런지 아쉬운데로 핑크머리 오전 . . . . . 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의 인생 마냥 돌아가던 인거여? 우와아아아아아아아 어디 짓 때 난 술먹고 도는 게 제일 재밌단 말이지 아 시원해 얘들아 빨리 회뻐라 찾아 탈출해봐 아 따뜻해라 들 꿈 들 고 달 걸 들 뭐야 리아는 어디 있길래 저렇게 안락해 하는 거야? 아 얘들아 나 구멍이 꼈어 구멍이 꼈다는데 얘들아 나 죽어 나랑 눈치 게임을 하고 싶으자 야 얘들아 나 엄청 재밌겠다 얘들아 나 하늘에 별이 됐는데 야야야 나 별이 됐어 미안 야 하늘을 떴는데 미안 나는 탈출할게 얘들아 나도 탈출했어 밤하늘의 별로 만들어졌다 밤하늘의 별 커팅살 밤하늘의 별 다르다다르 위비둘 위비둘 잊지 않을게 일어나 탈출했어 나도 탈출할게 어 안녕 얘들아 무슨일 있었니 자 어쨌든 이렇게 지렁이 게임을 해봤는데요 챕터가 너무 많네 설마 팔이 끝이 아니겠어 그럼 팔이 끝이겠지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구요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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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